5. 배젤 VZ1 혼다가 생산 예정 모델 배젤 VZ1을 공개했다. 배젤은 다양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융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로 2013 동경 모터쇼 혼다 부스에서 전시된다. 5. 구체적인 사양은 오는 12월 19일 공식 발표되며 이튿날인 12월 20일에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배젤은 혼다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차량으로서 SUV의 다이내믹한 면모와 폭폐의 화려함 그리고 미니밴의 실용성 및 편의성 등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가치를 자랑한다. 차치 하부 디자인에는